돌담길을 지나자 빨래터에 모여있는 주민들이 보이는데요. 어? 저기 어머니들 뭐 하고 계신데요? 어? 왜 귀엽지? 센터에. 아이고. 어머니, 탈비수만 많이 보고 계셨죠? 아이고, 예. 반갑습니다. 어, 여기 둘이 뭐 내과가 그러네. 여기 물맛도 좀 보세요. 물맛이 엄청 좋아요. 한 번 한 잔 떠드릴까요? 일단 시식부터 권하는 마을의 자랑. 아니, 이거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뭔 물이에요, 물은 일급. 깨끗하기로 소문났다는 샘물. 과연 그 맛은? 아니, 물에 단맛이 나는데요? 맛있네. 단맛이 나. 하고 시원해요. 국산에서 계속 우리는 물이 돌툼으로 이렇게 아려서 여기까지 봐요. 아, 그런데 어머니. 아, 이게 물 깨끗한 물인데 이거 비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? 다 만들었어요. 폐식용료하고 만들어요. 아, 진짜 향이 구숙한 향이 나네요. 그런데 엄마, 요즘 세탁기 좋아주니까 왜 세탁기 사용 안 해요? 세탁기 우리가 돈도 못 벌고 백수인데 그냥 저기서 많이 나가면 찔끗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빨아요. 빨래터마와서 시어머니 흉보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, 그런데 우리 엄마 좋으셨어요. 아, 좋으셨어요? 아, 좋으셨어요? 아니, 그러셨죠? 남편은 좋았어요? 서방님은 쪼크 교식을 줘라고. 교식이야? 서방님을 막 이렇게 때네. 아, 좋으세요. 아, 저뚜러주라고. 개나리 우물가에 사라지 않는 개나리 정겨운 빨래털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이 쑥밭이네 여기에서 끼면 되겠네 이런 거 잣쑥이에요 이렇게 작고 이렇게 비어 바구니 가득 무언가를 담고 등장하는 한 여인 어서 오세요 또 뭣도 많이 캐셨네 원추리 캐셨네 원추리 원추리 왼추리가 아니라 원추리 쌤 모추리 여기 쑥가 엄청 많네 쑥을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모으면 사람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예요 저는 팔 엄청 차가워요 이거 많이 먹어야 되네 쑥 많이 먹어야 되네 쑥 전을 지져먹어도 맛있어 섞어서 엄마는 여기서 데워놨어요? 나 요리 시집 왔지 자식이 몇 명이예요? 저 애기 한 명 있어요 애기 한 명 낳았어? 낳았어요 엄마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? 아주머니예요 요리 중신을 낳겠더니 있어요? 엄마 있어요? 해줘요 나 돈 생 있어 엄마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쑥여줘요 없어요? 시골에도 나만 부지런하면 돈 천지요 저는 이거 엄마 있는 사람 좋아요 엄마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쑥을 한가득 채취했습니다 여기 진달래 피했네요 진달래요? 네 진달래 어디 있어요? 저기 피했어 아 많이 피했네요 맛있네 어째 많이 피었어요 진달래를 따기 시작하는 마을 주민들 근데 진달래 이렇게 다면 뭐 해 먹어요? 화전도 부치고 설탕에 재워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차로 마시기도 하고 아 말려서 또 술도 하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꽃잎에 입 맞추는 사랑을 주고받았지 엄마 근데 누구 그려워요? 그리운 사람 많아 누구요? 쫙 사람? 어렸을 때 친구들 아빠가 방송 보고 있으니까 말은 못해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보고 싶어요 여보야 나 저 사람 보고 싶어요 엄마 말해 해요 사랑을 키우우 워낙 못생겨서 여름 못해가 키우우 엄마 진짜 잘하나 봐 믿어주우우 어머나 안믿요 еля우 unfortunately 하하하하